파수꾼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암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언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많이 부르셨느냐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돌이키라 너희들이 돌이켜야 산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목회자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또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를 패하지 않은 것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고 또 성도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너무 희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특별히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바로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해야 합니다.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책을 받아 먹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희석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에게 아무리 자기 생각과 다르다 해도 선택에서 듣고 선택에서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목회 현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니 신앙 생활하는 현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아내가 아프다고 지방 장로님들이 평신도 대표들이 오셨어요. 제가 그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 섬기는 교회에서 단임 목사님 도와서 역사를 써가십시오. 단임 목사 하는 일에 대적하지 말고 목사님의 힘이 되어지고 섬기는 교회의 붕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교회 단임 목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는요. 인풋되는 대로 아웃풋됩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말씀이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미대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주미대사는 누구 말만 들으면 돼요? 윤석열 대통령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바이든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까감없이 선포하고 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저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도전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진우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둘째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둘째가 찍습니다. 백성들에게 악을 깨우쳐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할 것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셨습니다. 이런 파수꾼의 역할은 뭐죠? 파수꾼의 역할은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모교에 가서 모건대학교 신학과 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돈 번다고 신학생들이 커피숍에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어디 가서 돈 벌고 당장은 이득인 것 같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겠다고 예배 안 드리고 돈 벌겠다고 세상으로 나가죠. 그게 여러분 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 주님 나에게 물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물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 한 분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도전하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백성들에게 악을 깨우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저를 포함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엘리일리 라마 사박단이. 그리고 오후 6시에 아레마 대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지금이 8시 18분입니다. 장사 지내고 두 시간이 지난 시점이에요. 남의 애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무덤에 누워있다는 걸 생각해 봐요. 과연 내가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셨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엘리인 뭡니까? 나 한 사람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악을 깨우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관제탑 같은 데예요. 여자분이 마이크로 지금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어서 어서 대피하십시오. 그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도망가지 않고 그 주민들 살리겠다고 결국 그 아가씨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녀의 죽음이 헛될까요? 받고 말할까요? 지금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됩니까? 아니죠. 그 죽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을 향해 알려야 할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과 우리를 함께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인가기도 되고 마을이 인가기도 되고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논산이 아니 대한민국이 저 지구촌이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셋째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실 때 입을 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게를 들러나가게 하신 후에 홀로 만나셨고 그에게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는 전하고 싶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깨어있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앞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폐역한 백성들은 듣기를 거부하지만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단임 목사로서 여러분 가운데 한 영혼도 지옥까지 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다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들을 사람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우리 김병현 집사님이 저 뒤에 앉아계세요. 김병현 집사님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제 청양지방에서 목회하다 은퇴하신 이남식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과 같은 병실에 있었던 집사님 얘기를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지겠어요. 집사님과 한 시간여 통화했고 오늘 가정신방 갔습니다. 대문에다 교표를 붙여드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죠. 집사님 오늘 7시 반에 신약이 되어있습니다. 꼭 오십시오. 오셨어요. 우리 집사님 박수로 환영할까요?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열린 귀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파수꾼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야, 저 사람한테 복음 전했다. 맞아 죽겠다. 아니에요. 전해야 됩니다. 왜? 모든 죄인은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남편 포기하지 마세요. 아내, 부모님, 자녀 포기하지 마세요.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여러분 가족의 이름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기 있어요. 성도는 한 영혼이 기하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정신나간 도지사들 몇 사람 얘기를 들었죠. 충북 도지사, 강원도지사. 강원도 사람인데 창피해 죽겠어요. 엎드리면 코달 때 지금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골프장으로 가가지고 세상에. 그게 인간입니까? 왜 지탄을 받죠? 그 사람이 일반 사람이었다면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지역의 도지사로서 불이 나가지고 불을 끄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칩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목숨을 걸고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제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파수꾼이 잠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오후 3시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드니 하실리 운명하셨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많은데 우리는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내 동생은 내 오빠는 형은 믿지 않을 거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이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